그 언제부터 보기 시작했어요? 대장근부터? 대장근부터? 아 진짜예요! 이건 사실이에요! 대장근부터 그 드라마부터 대장근부터? 그러면 제일 재밌게 본 게 뭐예요? 저 사이콜지 뭐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거 때문에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는 괜찮아 사랑해요 좋은 송 공유진 공유진 아 아 아 아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겠다 그 시기에 이제 사이콜지 관련된 드라마들이 많이 나와서 힐미 힐미나 힐미 힐미는 박서전이 있어요 그랬었나? 아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드라마를 잘 안 봤어요 오빠! 그러니까 그런 씬 있어요 진짜로 오빠 오빠! 힐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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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미